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앤콜이요 앤콜이요 씨가 괜찮은가요? 엄청 괜찮아요 그러면 근데 요즘 저희가 앵콜할 때 혹시나 앵콜이 올까봐 방비하고 있던 곡이 있었는데요 원래는 우리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 어떤 잠깐 예전에 유행했던 아이돌 노래 하나를 요즘 커버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해도 되죠? 그러면 이 곡하고 저희 순서 찐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은 이 곡이 이 곡은 어떤 의미가 정말 이상해 가슴이 두근두근 뒤잖아 더 질 것 같아 징궁 징궁 너를 보는 나를 잊어버린 나를 보는 나를 잊어버린 나를 Can you feel me? 나를 느껴봐요 Can you touch me? 나를 붙잡아줘 Can you hold me? 나를 또 달아줘 I want to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Pick me I want to pick me Oh 길을 놓치지마 Can you now? 너와 나 미미를 나눌 시간 지금이 아니면 나 어디로 갈지 몰라 나 너와 나 Can you feel me? 나를 느껴봐요 Can you touch me? 나를 붙잡아줘 Can you hold me? 나를 또 달아줘 I want you to beat me Baby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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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aby I want you to beat me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끝! 끝! 내가 주인공인데